우리 오래 봤네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오래 봤어. 주구장창 맞네. 이제 마지막 단원, 감정평가. 자, 일곱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매년 나와요. 두 문제. 계산 문제 준비를 좀 잘해야 되고. 역시 매년 최근 10년간 보니까 나오는 문제에서 거의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 중요한 걸 먼저 정리하면 4개, 5개 이상 맞추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계산 문제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 두 개는 무조건 맞아야지. 자, 원가법도 좀 연습해서 맞추면 좋고. 자, 보죠. 첫 번째. 자, 장래. 장래. 편익을. 편익은 유형, 무형,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얘를 언제로 땡긴 값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라 그래요. 가치를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그래서 가치는 현재값이죠. 자, 근데 시장에서, 시장은 수요공급이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거래된 금액, 지불된 금액. 이 지불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격이라고 하죠. 가격은 거래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무슨 값이다? 과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 값. 자, 가치는 다분히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가치라는 것도 있었고 사용 가치라는 것도 있었어요. 건물을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되는데 나는 100억 줘도 안 팔 거야. 내 인생 전부야.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 가치라 그래요. 10억짜리지만 어떤 투자자는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투자 가치를.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고 라는 얘기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 일어난 거예요. 실제 일어난 건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10억 정도라는 건 없어. 10억 753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나올 거예요.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가 기초는 가치가 기초 근본이에요.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치가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결정하냐면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뭐한다? 오른다. 그러니까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을 보니까 기초는 뭐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초는 뭐다? 가치다. 그러면 뭐에? 가격에. 가격에 기초는 가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가격에 기초는 우리가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4번에 화폐가치가 나오면 이건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을 딱 떠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화폐가치가 오르면 물가, 물가가 부동산 가격이에요. 얘는 뭐한다? 떨어진다.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화폐가치와 물가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물가가 오를 때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화폐가치 오를 때 물가는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가치와 가격은 가치는 장래 편익을, 장래 수익이 사실 중요하죠. 장래 벌 수 있는 수익을 과거에 돈 번 건 중요하지 않고 미래 돈 벌 걸 땡겨와서 쓸모있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고 이 가치와 가격은 거래된 거죠. 그럼 짧은 시간에 시장에서 10억의 가치가 있지만 내가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9억의 금방, 금매로 거래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짧은 시간에는 가치와 가격은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괴리될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긴 시간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면 가치와 가격은 거의 동일할 거다. 일치할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첫 번째 가치와 가격은 이건 나오면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문제. 보너스가 나오면 맞아야 되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뭔가 좀 복잡하게 써 있다고 해서 어렵게 보이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치가 여러 가치예요. 시장 가치, 사용 가치, 과세 가치, 투자 가치, 장부 가치, 교환 가치 뭐 많은데 어떤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야 다. 경제적인 가치들인데 기준에 따라서 시장 가치, 교환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투자 가치, 기타 등등 많대.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냐라고 정해놔야 돼요. 이 기준이 뭐다? 시장 가치예요. 시장.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뭔가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통상적인, 통상적인, 통상적인 시장 가치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시장 가치는 통상적 시장 가치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정상적인 건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물건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야. 전문가가 아니라 알고 있는 뭐라고? 정통한, 정통한, 정통한 당사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뭐라 한다? 시장 가치라 한다. 라는 거예요. 원칙이 시장 가치예요. 원칙.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누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세 번째, 사회 통념사. 사회 통념은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얘는 원래는 시장 가치인데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가 아닌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원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을, 적법성을, 합리성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난 걸로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검토, 뭐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고 검토했더니 얘가 만약에 뭔가 결여됐어. 적법성이 어긋났대요. 그럼 무조건 해야 돼?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거부할 수 있다.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시장 가치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얘를 검토하여 한다. 성격과 적법성, 합리성 등등을 검토하여 하고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어긋났어요. 결여됐어.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10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어떤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는 20억 정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투자를 해야 돼. 20억 정도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10억에 거래되고 있대. 그럼 투자한다 한다. 한다. 얘가 얘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할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기대와 요구를 비교할 때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맞죠? 수년가는 0보다 크면, 수익성 수익률 1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목표보다 회수기간은 짧아야, 목표기간보다, 목표보다 이익률은 커야 투자한다. 마지막에 하나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자, 보니까 9번에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주관적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가치라고 얘기해요. 사용가치. 특정한 용도. 예를 들면 자수성 가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시장에 10억짜리인데 나의 인생의 전부야. 이건 내 삶의 전부야. 이렇게 특정한 용도로 부여할 수 있어. 주관적으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가 사용가치. 유학집 얘기했잖아요. 유학집 시장에 내 팔면 100원 주고도 안 사가. 시장에서. 근데 나는 시험 볼 때까지 야,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특정한 용도로, 시험 보는 용도로. 아까 건물주에는 인생 자체 용도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런 것들을 사용가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이 뭐가 있냐면 형 일지계가 있었어요. 여기에 일반, 지역,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고, 지역 요인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 개별 요인은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개별 요인은 절대로 동일할 수 없어요. 공유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할 수 없다. 근데 얘는 시장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두 투자 가치, 사용 가치, 과세 가치, 시장 가치, 모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어떤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얘가 중요한 거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시장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관련된 거 모두 다, 모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일지계 있고. 형 일지계, 발이 뭐하다?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외웠어요.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효용성, 유효수요 이렇게 이상효유. 단어들만 알면 돼요.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팔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지지. 발생은 가치를 크게, 크게 반드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이 부족해야, 희소해야 가치가 커지고 효용성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성질이 있어야 된다. 이때 효용성은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효수요.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커진다. 이때 누가 누구를 영향을 미친다. 형이 누구에게?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일지개가 발 이상효유에게 이상효유에게 영향을 미쳐서 얘가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됐던 얘기였어요. 형일지개, 발 이상효유. 이렇게 암기하고 뜻만 의하면 되는 거니까 개별류는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다라는 거. 보니까 인간의 필요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 수요니까 이걸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필요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 이거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여기서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었는데 인간의 필요나 욕구에 인간의 만족을 주는 정도 만족을 주는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효용이라 그러죠. 이건 효용성 얘기하는 거고 만족을 주는 정도 용도에 따른 효용 용도에 따른 효용을 얘기할 때 만족을 줘야 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지는 가장 만족을 주는 성질이 뭐다?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대적 효용성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죠. 수요에 비해 뭐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장에 이렇게 나왔네 상대적 효용성은 뭐에 비해 뭐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래죠. 얘에 비해 얘가 부족한 상황이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맞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14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수요라고 하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 능력을 갖췄다. 유효 얘기하는 거죠. 유효, 수요 단어뜻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소유권의 양도 가능성 이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전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전성은 법경기 중에 무슨 측면일까요?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법률적 얘기했지. 복합 개념 중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의 요인이다? 법률적 측면의 요인이다. 이게 최근에 감정평양에 나왔던 질문인데 어려운 건 없어요. 별로. 단어뜻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 2, 상, 상대질성 공급이 부족한 거 효, 만족을 주는 정도 유효, 수요 구매를 갖춘 이거 구매를 갖추고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에어컨 틀리면 추운가? 지금 추워요? 더워요? 아, 그래? 날 왜 이렇게 막 갑자기 아,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갱년기에 아우, 내가 치가 떨려요. 웃긴 소리 한 번 잠깐 할게. 나도 이렇게 아, 그래?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 이사를 했는데 재작년에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다른 집에 살다가 이사를 딱 해서 아들 공부시킨다고 이사를 했는데 그 뒤로 집값이 그 전에 올랐으면 이사를 더 늦게 했을 거야. 그런데 집값 별로 없다가 변동이 없다가 이사를 딱 하니까 집값이 막 올라간 거예요. 2, 3억이 와이프가 잠을 못 자고 있었어. 몇 달 동안. 공부하러 왔는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프로게이머가 된대. 와이프가 이사미에 좀 갱령기 시기가 왔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맨날 와이프랑 아들이랑 싸우는 거야. 또 와이프 나만 보면 또 울고 있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가 집값이 다시 올랐고 떨어졌잖아. 이제 괜찮아졌어. 하여간 세상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겠죠. 뭐 그래요. 아니 또 좋아지면 또 얼마나 좋아지고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겠어. 그냥 주어진 거에 만족하고 가능한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보죠. 갱령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 갱령기 너무 무서워. 그때쯤에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공포였어 진짜. 아들은 그냥 문 닫고 계속 그냥 혼자 씩씩거리고 있지. 아우 와이프 맨날 울고 있지. 그래요. 자 보죠. 가격은 가격은 매수인이 지불한 지불된 금액 거래된 금액 맞죠. 지불되었다 거래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가격은 이라고 나왔는데 부동산에 대한 현재값이라고 나왔어요. 가격은 거래된 이니까 뭔 값? 과거값이라고 나와야 돼. 거래된 이렇게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예상한 미래값이 아이나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현재값이다. 가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아까 뭐 사용가치 투자가치 과세가치 시장가치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조 예전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런 건 하나 단서만 딱 알아도 풀 수 있는 거니까 보조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시장에서 매도되었대요. 교환가치와 가장 유사하대 보조 시장에서 매도되었대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치를 뭐라고 한다? 시장가치 교환에서 뭐가 일어나 교환이 뭐예요? 수요 공급을 교환이라는 거죠. 돈과 물건이 교환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사용가치야 시장가치야 시장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가치 그래서 시장가치가 교환가치와 가장 유사하고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뭐다? 시장가치다. 기준가치가 시장가치다. 이걸 법령에서 기준 잡았을 때는 이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갖는 주관적인 가치죠. 이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가치 중에 누가 크면 투자 가치가 크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됐고 자 단어들 한번 보죠.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만족을 주는 정도 인간의 필요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의 능력 이게 효용성이다. 이때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상대적 해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인간의 욕망 욕망이 사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를 얘기하고 충족수단은 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사게 해주는 거 이걸 공급해 주는 거 이걸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 뭐한 거 부족한 상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학문적으로 자 발생요인은 이상효유가 있죠. 이상효유 상효유 학자마다 이전성을 집어넣는 학자도 있고 집어넣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아직 분분하니까 있다 없다가 맞다 틀리다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만들어진다.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누가 누굴 영향을 미친다?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였고 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이건 이제 딱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해 못해도 암기만으로 끝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암기 코드가 뭐냐면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내부에 있는 개 개가 기형적으로 잘생겼다. 내부 개 기형 이렇게 자 이거 뜻은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분석 지역화 국지화 지역 나오면 다 연결된 거예요.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감과 적합의 원칙 아까 우리가 경제적감과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였죠.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 이게 다 부동성 이게 지역분석에서 지역분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분석 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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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가 뭐가 있다. 설계 설비 등이 있는데 이 내부 구성요소가 올바르게 잘 결합해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요소가 이 결합이 어긋나면 기능적감과 아까 감과가 물경기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물경기 이때 기자가 내부 구성요소 설계 설비 이건 개별분석 개별성과 관련된 거예요. 개별분석 개별성 자 그리고 지역분석에서는 이게 이제 개별분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 넓게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분석이 선행이고 개별분석이 후행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이고 전체적이고 광역적이다. 얘는 부분적이고 미시적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지역일 분석하는데 이때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인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얘와 유사한 유사 지역이 있고 얘를 모두 포함한 걸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이때 인근 지역은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이 속한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이 속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얘는 속하지 않고 얘와 유사한 유사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인근 지역을 정할 때는 여기에 대상 부동산이 있을 거야.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영향을 거의 동일하게 받는 지역 영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근 지역 간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같아달라. 같아.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가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일반 요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 일지개 중에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둘 중에 얘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동일하다.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이만큼이 이제 한 문제예요. 이만큼은 딱 정리하면 돼. 외부 환경의 영향 지역 분석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떼어놓을 수 없어요. 지역 분석은 넓게 보는 거라 거시적이고 먼저 하는 거고 이때 지역 분석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거 얘와 유사한 유사 지역 얘와 얘를 포함한 걸 동일 수급권 개별 분석에서는 내부 구성 요소를 판단해가지고 결합이 잘 됐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때 개별 분석 개별성 이때 내부 구성 요소가 올바르냐 이게 올바라지면 감가가 일어난다. 내부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결합되어 같이 양성된다. 균형의 원칙 이게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서는 경합이 떼어놓을 수가 없고 기형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경합과 기형을 붙여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지역 분석에서 판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를 판정한다. 개별 분석에 판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를 판다.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을 따져봐서 얘가 부동산이 아파트면 주변의 아파트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공업용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주변 부동산들의 일반적인 이용을 따져서 이게 일반적으로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주거용이냐 농업용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돈적 이용. 그리고 가격 수준을 따져서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얼마나 지역 정류이 좋아서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 가격 수준. 이걸 바탕으로 개별 분석에서는 아파트라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가장 좋은 상태의 가격을 정해놓고 이 대상 부동산의 설계, 설비, 내부 구성 요소를 판단해서 야, 내부 구성 요소에 기능적 감가가 일어날 수 있네. 가장 좋은 상태를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얘가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봤을 때 계단 식이 좋고 엘리베이터 빠르고 주차 시절은 두 대 이상이면 좋고 친환적이고 내부 구조가 좋으면 줘. 그런데 실제 아파트가 복도식이야. 엘리베이터 너무 느려. 그리고 너무 상막해.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밖에 없어. 주차주차장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어. 이러면 감가, 감가, 감가 일어나겠죠. 이 기능적 감가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는 거. 이게 이제 개별 분석, 구체적 가격. 이만큼 외우는 거예요, 이만큼. 맞나? 많아?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외워야 돼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계획, 기업. 이런 것들은 거의 선행이냐, 넓으냐, 후행이냐, 부분이냐 이런 건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지역 분석에 대상되는 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걸 합쳐서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공유된다.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 분석에서 판정하는 거 두 가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가격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이만큼 보죠.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무슨 이용을 파악하여 대상 지역 부동산에 대한 가격, 뭐를 판정한다. 두 개 판정한다죠. 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가격 정도를 판정한다.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잘 봐요. 먼저 지역 분석이 선행이잖아요. 얘를 먼저 한 걸 바탕으로 개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분석 내용. 이 분석 내용이 뭐야?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순위죠. 이걸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부동산에 무슨 이용과 뭐를 결정한다. 최유요 이용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역 분석은 지역을 보는 거니까 넓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먼저 하는 거죠. 선행 분석이다.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고 후행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역 분석할 때 대상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했대. 속했다.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인근 지역과.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은 무슨 지역? 유사 지역. 유사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지역을 포함한 지역 분석의 대상 권역을 동일수급권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지역 분석.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죠. 무슨 감가를 산정하고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잖아. 경합.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원칙. 가격 원칙 중에. 경합이니까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적합의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경합 이렇게 대하죠. 지역 경합. 개별 분석에서는 내부 개의 기형이죠. 내부 개의 기형이니까. 개별 분석에서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균형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가 잘 균형해야 된다. 이런 가격 원칙 중에 뭐? 균형의 원칙. 균형. 그래서 우리 암구 코드로 기형 이렇게 외웠던 거죠. 기형. 인근 지역의 부동산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거죠.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요인을 거의 동일하게 받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무슨 요인 중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무슨 요인을 공유하냐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그런데 이 지역 요인은 형성 요인이야? 발생 요인이야? 형이죠. 형 일지계 중에 지죠. 얘도 잘 봐야 돼. 형, 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 여기에 절대로 개별 요인 들어가면 안 돼요.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할 경우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볼 때 얘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얘가 인근 지역이야. 인근 지역. 내 감정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이게 대상 부동산이에요. 여기에 얘와 유사한 유사 지역이 있어요. 유사 지역. 그러면 사례를 여기서 갔다 왔어. 그럼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쓸 때 사시지계면 하잖아요. 지역 요인 비교도 하잖아. 다르면. 그런데 지역 요인이 같아 달라.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대. 지역 요인 같죠. 그럼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괜찮겠네. 만약에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할 경우에는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지역 분석을 생략해야 돼.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해야 돼.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해야 돼요.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 없어. 절대로. 지역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된다.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지역 분석은 외부 지역 부인이니까 부동성, 부동성과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고 개별 분석은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 원칙 보죠. 사실 가격 원칙에서 나도 고민스러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러고 30번과 31번이에요. 30번, 31번. 한번 보죠. 30번에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내부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설계, 설비 등이죠. 얘가 잘 결합해야 최고 가치 형성한다. 이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무슨 감가가 일어난다? 이거 위배되면 기형이니까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다. 이건 무슨 분석에서? 내부 개의 기형이죠. 개별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관련 깊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보니까 31번에 주변 환경에 어울려야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 주변 환경, 인근 환경, 외부 환경이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적합. 그러면 경합이 나와야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건 무슨 분석에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지역이 나와서 지역 경합이죠. 지역 분석과 관련이 깊다. 이게 사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두 개만 알면 답을 다 풀었는데 혹시나 혹시나 이 특강은 고득점을 막기 위한 특강이니까 혹시나 한번 보죠. 한번 봐봐요. 자연스럽게 들어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자, 가치가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대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가치가 변한다.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요. 변동의 원칙. 가치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날짜가 없으면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언제 날짜에 감정평가한 거야?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기준되는 날짜가 필요하지.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감정평가에서 기준되는 날짜. 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변동의 원칙이다.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래서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감정평가할 때는 무조건 시점 수정을 해야 돼요. 어떤 시점으로 바꿔야 돼? 기준 시점으로. 그러니까 거래 사례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준공 당시의 원가를 기준 시점으로. 언제나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걸 시점 수정이나 하죠. 자, 25문 보니까 가치는 과거 현재 이용보다 과거에 돈을 얼마 벌었냐보다 장래의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래 돈 벌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과거에 돈 번 걸 잘 조사해야 돼. 미래 돈 벌 걸 잘 예측해야 돼. 예측을 잘해야죠. 이걸 예측의 원칙이라 그래요.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라고 한다. 미래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가치.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것이죠. 가치 구하려면 장래 편익을 예측을 잘해야 돼요. 장래는 예측해야지. 가치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수정과 관련이 깊냐 이렇게 나왔네. 부부 연계 중에. 찍어봐. 어우, 그래. 진짜로? 영속성이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영속성이었어요. 영속성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 장래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도. 이건 영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미래의 예측을 잘해야 된다. 가치를 결정할 수 잘하려면. 자, 26번에 보니까. 자, 기여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치는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정도, 기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기여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큰 상가가 있다고 해보죠. 큰 상가가 있는데. 주변 상가는 이런 정도의 크기에 유사한 것이 10억 정도인데. 얘가 지금 7억 정도밖에 하지 않아. 7억.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좁은 게. 5인승짜리가 하나밖에 없어. 엘리베이터가. 그렇대요. 감가가 일어난 거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물경계 중에 기능적 감가. 그래서 가치가 많이 낮아졌대요. 주변보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큰 걸. 그래서 15인승짜리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얘를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비가 보니까 1억이 들어간대요. 그럼 얘를 하나 만들었어. 그럼 가치는. 생산비가 1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억이 더해져서 8억이 되겠냐. 이런 거 아니다. 생산비를 추가한 만큼이 아니라.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다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했더니 얘의 가치가 10억이 됐어. 10억이. 그럼 얘 하나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야. 3억이 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3억이 기여된 거죠. 가치는 단순히 생산비 들어간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따로 기여 정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기여의 원칙. 이런 얘기예요.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기여도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7번 동일한 효용을 가진 대체관계. 비슷한 걸 대체관계라 그래요. 대체관계에서는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한다. 당연히 가격 싼 걸 선택하지.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이걸 대체 원칙이라 그래요. 대체 원칙.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있어요. 얘가 근데 대체제야. 대체제. 그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A가 가격이 높아졌어. 높아졌대요. 그럼 누굴 선택해 사람들은. B를 싸지. 얘를 사겠네. B를. 그럼 B의 가격이 어때져요. 올라가겠죠. B를 많이 사니까 B의 가격이 올라가겠네. 맞죠. B의 가격이 올라가겠네. 어디까지 올라갈까. 무한대로 막 올라가. 그러진 않겠죠. 어디까지. A랑 비슷해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간다예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는 비슷한 건 결국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혼자 놀지 않아. 절대로. 시장에 있는 여러 비슷한 대체제들은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건 가격이 비슷하니까. 왜 그러냐. 둘 다 비슷하지만 얘가 비싸져서 얘가 싸서 얘를 선택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시장하면 얘가 많이 사면 얘 가격이 또 올라가. 비슷한 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대체제와 항상 연관되어 있지 혼자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체 원칙이라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요금을 가진 대체 관계에서는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지. 낮은 걸 선택하죠. 맞죠. 그럼 얘의 수요가 증가하면 얘의 가격도 어때죠. 올라가. 비슷하질 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슷한 건 서로 서로 가격이 비슷하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얘가 근거가 되고 감정평가 산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건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혼자 놀아 연관되어 있어. 연관되어 있어. 무조건 대체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감정평가할 때 무조건 혼자 개별로 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체제의 가격과 항상 연관지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대체 원칙이에요. 자, 28번에 보니까 가격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쟁에 의해서 뭐가 소멸된다. 이걸 우리 배웠지. 완전 경쟁 시장, 경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경쟁 많으면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이거였죠.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그래서 경쟁이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 이걸 경쟁의 원칙이라 그래요. 가격에 의해서 경쟁. 가격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맞아요? 서로 차지하려는 가격이 높아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가격이 경쟁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다시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 입찰은 경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의 그 금액이 이게 지대다. 최대 지불 용의액이 입찰 지대다. 이때 초과이윤이 얼마? 0이 되는 수준의 경쟁은 초과이윤 0을 만든다. 이 내용이에요. 경쟁의 원칙. 29번에 여기서 딱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포기대가 이렇게 있네요. 포기대가. 포기대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기회비용의 원칙. 나중에 시험이 나오면 그냥 설명할 건데 일단 포기한 대가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기회비용 이렇게 찾으면 돼. 제법 어려워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30번과 31번이다. 균형과 적합이다. 중요한 건 몇 개 설명해 줬고 문제에서 보죠. 틀린 거. 언제나 가격 원칙 나오면 균형과 적합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균형 적합을. 균형의 원칙 나왔는데 내부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는 내부 구성 요소예요.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무슨 감가? 균형 원칙이니까 기형 나와야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땡큐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 인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아까 대체 원칙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대체 원칙은 가격이 대체 관계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죠. 혼자 놀아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아 무조건. 혼자 놀지 못해. 항상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어. 비슷한 게 5억 거래됐으니까 너도 5억 정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그런데 사실 답은 2번에서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보죠.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맞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제적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지역이야, 개별이야. 대상 부동산 보는 건 개별이고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지. 당연히 틀렸죠. 단서가 지금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얘도 봐봐요. 개별 분석은 여기 보니까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이렇게 나왔죠. 이건 무슨 분석이 지역 분석이 틀린 거고. 인근 지역 나오면 꼭 봐야 될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지역은 뭐 중에?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두 번째. 꼭 두 개 확인해야 돼요. 형 중에 지역 요인 공유한다. 개별 요인 나오면 안 돼.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 없어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고비한다. 여기에 지역 요인 나왔는데 발색 요인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발은 이상 요인이고 형 일지계 중의 지역이야. 형 일지계 중의 지역을 공유한다. 동일 수급권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 아니고 마지막에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유 이용. 대상 부동산의 최유유 이용. 단서가 두 개야. 하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유 이용이니까 무슨 분서? 개별 분서. 대상 지역에 뭐 나오면 지역 분서. 그러니까 뭐 진짜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서가 사실 많아. 문제 보면. 6번에 보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합쳐서 동일 수급권.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나중이야. 나중이지. 지역이 먼저 개별이 나중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감정평가 기초 보죠. 감정평가를 한 시간에 끝내기는 어려워. 아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죠. 국가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래요.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을 뭐라 그래요. 공인이라 그래. 우리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개인이에요. 개인. 감정평가사. 얘가 주체가 돼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공인평가. 공인 나오면 정부가 평가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평가한 거야. 공인. 우리 공인중개사. 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 3번 중요하죠. 자 이거 또 원칙인데. 아까 우리 원칙은 가치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었어요. 시장가치 평가하는데. 자 여기 또 원칙이 보니까. 물건의 용도 등 현 상황 그대로. 현 상황, 현 상태 그대로 평가한대. 현 상태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뭐라고? 현황 평가해요. 현황 평가가 원칙이야.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돼. 근데 원칙이 있지만 예외적 조항도 있겠지.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외적이 뭐에 법에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누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세 번째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하면 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뭐를? 조건을 붙여서 평가한다. 이걸 조건부 평가. 조건 평가라 그래요. 조건 평가. 자 그럼 뒤에 또 따라다녀야지.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이 조건을 붙였대. 그럼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해야 돼. 얘가 만약에 결여됐어. 적법성에 어긋났어. 그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안정하여 평가는 뭐? 실제와 다르게 뭘 붙인 거예요? 조건을 붙인 거야. 이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조건부 평가. 조건부 평가. 그러니까 원래는 현황평가 원칙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 붙일 수 있다. 일본식으로 독립평가라고 그래요. 할 때는 그 조건을 적법성을 검토해야 돼? 안 해도 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 아까 시장 가치와 똑같은 얘기였어요. 35번 보죠. 가장 중요한 단어. 35번. 출제자가 진짜로 보너스로 주려고 할 때 쓰는 거죠. 뭐는?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래요. 이 날짜에 감정평가한 거야. 가치를 평가한 거야. 뭐라고 한다?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가격 좋은 날. 이렇게 여쭤어요. 가격 좋은 날. 무슨 조사를? 가격 조사를. 가격 조사를 뭐 한 날? 완료한 날. 그래서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이렇게. 그럼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도 돼?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왔어. 뒤에. 단, 단. 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냐?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도 돼? 가능해야 돼. 무조건. 불가능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되니까 무조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때 기준시점을 과거로 기준을 잡으면 과거로 소급했다라고 해서 소급평가라고 하고 장례를 기준으로 정하면 장례를 우리가 도달에 확신한 장례를 기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한부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칙이 이렇게 있죠. 보너스로. 자, 원칙 또 나왔네. 여러 개 물건이 있으면 개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 평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이게 원칙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각각을 규정해놨어요. 각각을. 보니까 일체로 이용되거나 불가분 관계 있으면 일괄한다. 일괄하는 거 일괄 평가. 가치가 다르면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구분 평가.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를 평가한다. 일부. 일부분이죠. 일부분. 이걸 뭐라고 한다? 부분 평가. 이 부분 앞에 일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일부분 평가. 원칙은 개별 평가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각각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적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같이 원칙인데 다를 때 법령,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장 필요하면 다르게도 돼. 현황평가 원칙인데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 붙여도 돼. 개별 평가 원칙인데 이제 원칙이 있지만 각각을 규정해서 야,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면 일갈 해. 같이 다르면 구분해. 일부분 평가할 수 있어. 부분 평가할 수 있어.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적 조항이 따른다. 자, 문제 보죠. 문제 몇 개 풀고 쉬죠. 뭐, 한 시간도 이제 더 안 걸릴 것 같아. 나도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할 줄 몰랐어. 진짜. 나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릴 줄 알았으면 앞에 많이 줄였을 거야. 올해 처음이에요. 뭐냐면 작년에 하루에 끝냈어. 하루에. 그런데 이제 너무 하루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꼼꼼히 정리가 안 돼서 이 특강은 그냥 이틀로 해서 천천히 처음부터 잘 정리해 나가자. 말 문제를 무조건 60점 이상 맞게 하자. 라는 마음으로 너무 내가 자만했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이번 특강이 김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겠지. 감사합니다. 자, 보죠. 의뢰인이 요청했대. 그럴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시장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가치를 정할 때는 뭐라고?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에서 라고 나와야죠. 한정된 시장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격증할 수 높은 최고가액이라 이런 말은 맞지만 한정된이라는 말은 틀리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물론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 동안은 공개된 후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무조건 이런 말 자체는 명확하게 틀린 거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니까 기준 시점에서 무조건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에요. 자,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현 상황을 기준으로 이게 뭐냐면 현황평가에요. 대상 물건의 현재, 현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내용을 현황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평가. 이때 현재 이용 상황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 안 받는 상태? 받는 상태. 무조건 받는 상태다. 근데 이게 현황평가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때 조건을 검토하여 한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법령에 이제 현황평가 기준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물건 이용 상황, 현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가 현 상황이다. 안 받는 상태는 없으니까. 무조건. 자, 보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가치가 다른 뭐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30회에 나왔던 거 보죠.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가치 왜죠? 이게 시장가치를 기준한다 하면 안 돼. 이게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왜의 가치 이렇게 나와야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현황이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뭘 붙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현황평가가 아니라 조건부평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 기준 시점은 5번에 보니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이렇게 나와야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사한 날. 자, 근데 여기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또 뭐 붙어있어. 뒤를 잘 봐야 돼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도 돼?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맞는데 게시가 틀린 거예요. 완료한 날로 바꿔야 돼요. 자, 쉬었다가 산방식부터 보죠.